안녕하세요 토끼내아분 입니다 아 토끼내아분 여러분 조회수는 저희 토끼내아분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구독자가 구독을 많이 안해주시네요 토끼내아분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1번은 캔디압은 가지고 왔습니다 캔디압은 어제 보시는거 풍경문과 같은 사이즈구요 가격은 같습니다 오늘부터 박스에 계단과 번호 계단 사이즈 쓰지 않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되겠구요 자 사이즈는 여기서 직접 재겠습니다 언니 아들 조금 불편할 수 있겠지만 그냥 잘 보세요 자 11 나옵니다 11 나옵니다 11 곱하기 11 풍경분과 같은 사이즈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고 어 여기 자 얼굴과 번호 비춰드리겠습니다 요거 보시고 1분에 몇번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수량은 캔디는 요게 다네요 요거 밖에 없습니다 좋으신 분들 발빠르게 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주문은 문자입니다 주문은 문자로 주시면 제일 빠릅니다 자 1번 캔디화분 개당 25,000원입니다 자 2번입니다 2번은 포어 롱분입니다 포어 롱분 사이즈 보시겠습니다 자 끝에서 끝은 15가 나오네요 근데 4경 보시겠습니다 10 나옵니다 자 사이즈는 사이즈는 제법 큽니다 30 나옵니다 30 가격은 가격은 32,000원입니다 하나 있습니다 하나 한번 가져가십시오 수영 멋진아이 심어 보십시오 3번입니다 3번 창분입니다 굉장히 큰 사이즈 창분인데요 2개 있습니다 2개 보시겠습니다 요렇게 체크로 된 빨간 체크로 된 창분입니다 자 가격은 사이즈는요 이렇게 턱 나도 20 나오죠 14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고 요렇게 2개 있습니다 요것도 한분이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3번은 도엔도 사각분입니다 도엔도 사각분 수량은 많지 않아요 수량은 요거 있습니다 사이즈 보시겠습니다 자 요렇게 나오죠 높이는 10 나옵니다 자 사각이라 사각이라서 좋고 진열하기 좋고 굉장히 투박하고 멋스러운 도엔도 화분입니다 사각입니다 가격은 개당 9,000원입니다 자 6번은 락분입니다 락분 여기에 창심으면 굉장히 멋스럽고 예쁜 락분 사이즈 보시겠습니다 자 척 걸쳐놨습니다 16 나오네요 자 높이 15 나옵니다 그러면 16 곱하기 15에요 자 번호와 색깔 보시겠습니다 보라색깔 보라색깔 43 43 44 자 45 46 47 48 요렇게 있습니다 좋아하시는 색상 좋아하시는 색상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락분이 있으니까 여기에 빨갛게 물든 창 한번 심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멋스럽고 이쁩니다 자 락분이었습니다 개당 3만원짜리입니다 자 7번입니다 7번 정말 멋스럽고 예쁜 화분 3개 밖에 없네요 3개 이런건 정말 안타깝죠 자 사이즈 보시겠습니다 7 나옵니다 높이 8 나옵니다 요런거 가졌다가 한분이 가져가셔도 요건 굉장히 예쁘게 심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많이 없습니다 딱 3개 있네요 3개 단품입니다 개당 12,000원짜리입니다 자 8번입니다 8번 정말 엣지있는 요렇게 멋진 멋진 아이입니다 굉장히 멋지죠 완전 속파게 해서 만든 아이입니다 자 사이즈 보실께요 13 나오죠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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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00원 정도 나오네요 네 가격은 얼마일까요 4,000원입니다 4,000원 4,000원 있는데 오늘은 제가 할인 요거는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자 굉장히 멋진 아이입니다 굉장히 멋진 아이입니다 오늘은 요거 금액대 4,000원짜리 3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9번 칼라 사각이네요 정말 예뻐요 요거 다리 보이시죠 요아이도 4개 있습니다 4개 사이즈 보시겠습니다 10 나오죠 자 10 나오죠 10 곱하기 10이에요 근데 요렇게 요아이도 4개 있습니다 색깔은 요 이 색깔도 있습니다 연두색깔도 있고요 빨간색깔 두개입니다 자 요것도 한분이 가져가셔서 심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보십시오 오늘 보여드리는 것은 모두 단품짜리 보여드립니다 자 요번 아이 보겠습니다 요아이는 요렇게 오늘 요아이에 세트묶음 할인하는 겁니다 요아이들 할인도로 갑니다 요거는 요 화분은 저번에 많이 보셨죠 요거는 사이즈 5,000원짜리를 4,000원에 제가 많이 드렸습니다 그때 사이즈 12 나옵니다 자 9 나옵니다 요기 하얀거 자 9 나옵니다 10 나옵니다 요렇게 요아이들은 제가 요거 묶어서 왼쪽거 5개 오른쪽거 5개 해서 요아이는 원래 개당 만원짜리에요 만원짜리인데 좌측거는 5,000원짜리인데 4,000원 할인 들어갔구요 오른쪽거는 원래 만원입니다 근데 요렇게 10개 해서 오늘 백복 할인해서 6만원들입니다 10개에 6만원들입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드리는거니까 있을때 한번 가져가십쇼 요거는 수량은 조금은 있습니다 자 오늘은 12번까지 하겠습니다 12번 굉장히 가볍고 베란다에서 키우기 좋은 사용하기 좋은 화분입니다 사이즈 보시겠어요 자 4경 6 나옵니다 6급하기 7위에요 근데 가격은 개당 8,000원입니다 어 베란다에서 언니아들이 베란다 거리대 무겁다고 무거운거 안좋아하신다 하시네요 요런거 갖다가 하시면 가볍고 자리안차지하고 굉장히 좋을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구요 어 토끼네화분 구독 좋아요 그래도 오늘은 날씨가 많이 풀렸네요 그래도 겨울날씨니까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체로 도착해시 문구 문구 감사합니다.